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먹은지입니다. 오늘은 모둠초밥 먹방을 준비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랫동안 물을 cook! 오랫동안 맛있게 먹는걸로 먹연게 될거 같아요. 손목은 하고, 아저씨! 롱로운, 닭 thread, 국수, tobacco, 소스. 정말 맛있네요 네 고추냉이 더 맛있어요 입안에 맵고 맛있어요 청양고추 마늘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와..불이야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딸기맛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ука 너무 맛있어 참기름 쾌쾌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